좋겠다. 키도 크고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해. 난 못 본다. 얼굴이 다르잖아. 쫄깡. 오늘 보시는 날 가시죠. 오늘은 뽕구한테 다른 남자 아이돌을 보고 잘생겼다고 이야기해볼까요? 뽕구는 춤을 추잖아요? 다른 사람들을 보고 헤에 거리더라고요. 헤에 눈빛이 춤을 보려고 보는 게 아니야. 그래서 이번에 뽕구한테 제가 역으로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 번 해볼 거예요. 재밌어? 네. 아니 운동해서 붓기가 빠져서 그런가? 내가 옛날에는 여보가 내가 절대 안 만날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? 지금 보면 약간 내 이상형 쪽에 가까운 것 같아. 유튜브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. 영영이 눈 작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. 내가 많이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. 여보랑 좀 닮은 것 같아. 우리 성격이 너무 재밌어. 자꾸 찾아보게 해. 근데 나보다 더 잘생겼어. 응? 나보다 더 잘생겼어. 그럼. 이 사람은 아이돌인데.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해. 부러워. 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깃짝깃짝 너네. 어쩔 수 없지. 이 사람은 아이돌인데. 호호호호호호호 왜? 다 먹어. 가슴을 입을 거야. 좋겠다. 응? 나도 이렇게 키도 크고 몸 더 좋아했으면 좋겠어. 좋아하지 마. 남자친구가 이러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근데 내가 하면 여보가 싫어하잖아. 얼굴이 다르잖아. 영영이 다르지. 후후후. 아우. 우후. 어휴. 왜 이렇게 되는지. 여보가 타요 보. 어휴. 이거 와. 해. 형. 여보가 타요? 은우? 저는 막 보면서 나는 안 되냐? 나 뭐 본다. 저번에 넌 아주 침 질질 흘리더니 나 언제 침 흘렸다 남자 아이돌이 그렇게 좋아? 뭘 좋아? 남자 아이돌이 그렇게 좋냐고? 뭘 좋아? 표정 왜 이렇게 좋아? 건더 건더 너 영상에 다 남아있어 나 언제 침 흘렸다 나 침 안 흘렸다 침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는 거잖아 나 침 안 흘렸다 너 개랑 놀아? 너는 누구라고 놀게? 나 혼자 놀 거야 근데 이게 뭐 땅땅은? 당연히 나는 나는 펑크가 훨씬 예쁘지 트럭을 갖고 와도 안 되지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가 오늘 거실 나가시자 꺼져 저 거실로 동영이가 딴 사람 이렇게 잘생겼다 하면 속상해 응 너누나는 내가 제일 예뻐야 너누나는 너보가 제일 예쁘지 너보가 이제 알겠어 땅땅해 나 연습한 거 보여줄까? 출발 rumah 예뻐 heut 여보가 제일 예뻐 그럼 네가 예뻐 너보다 예뻐 내가 예뻐 내가 예뻐 배고파? 운동화해서 배고파 그래 뭘 안먹어 안먹어! 안먹고 잘꺼야 오늘 이렇게 맨날 허건날 먹으러다니는데 안먹고 잘꺼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